최근 도내 한 새마을금고에서 일하던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유가족과 지역노동계가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요구한 일이 있죠. 이외에도 직원 폭행 등의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제주대병원 교수와 또 숨진 제주공항 20대 경비원의 직장 내 괴롭힘 산재 인정권 등 제주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오늘 7시 대담에서는 법으로 규정한 직장 내 괴롭힘과 또 도내 직장 내 괴롭힘 실태에 대해서 민주노총 제주본부 법률지원센터의 김혜선 논무사와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까요? 우선 많은 분들이 직장 내 갑질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요. 직장 내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은 엄밀히 말하자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직장 내 갑질이라고 한다면 근로계약 관계 안에서 권력관계가 나눠질 텐데 그 권력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부당한 행위들을 다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직장 내 괴롭힘은 그중에서도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사용자 또는 노동자의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근로기준법 76조의 2에서 이제 정하고 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이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것을 이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있고요. 법에서 이제 이것을 이런 행위들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도 유형이 다양할 것 같아요. 우선은 직간접적인 물리적인 행위들로 이제 폭언, 폭행, 욕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을 하지만 사실은 형법상에 이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거든요. 뭐 모욕죄라든가 폭행죄 이런 것들로 이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들은 업무와는 완전히 무관한 다른 사적인 지시들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본인의 권력관계, 우위관계를 이용해서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상한 소문을 내서 그 한 사람을 고립시키고 집단 따돌림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근무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카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업무 지시를 계속 한다든가 아니면 특정 노동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감시를 강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네,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간과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유행어로도 라떼는 말이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사업장 내에서의 라떼는 말이야, 이것이 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으로 생각해보면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됐던 것들, 예를 들어서 회식을 같이 가자고 강요한다든가 아니면 회식에서 술을 따르라고 지시를 한다든가 음주를 강요한다든가 이런 행위들이 사실은 지금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동의나 협의를 구하지 않고 시간의 근무를 지속적으로 시킨다든가 아니면 법에서 보장된 휴가를 아무런 이유 없이 못 가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은 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게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장에서 상담도 많이 하시죠? 네, 상담도 많이 진행을 하는데요. 사업장 규모별로도 조금 달라요. 그래서 사업장 규모별로 조금 사업주와 함께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업주가 함께 일을 하다 보니까 부당한 업무 지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또 법을 위반하는 그런 지시들도 좀 많이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사업주에게서 폭언이나 이런 것들을 듣는 상담도 많이 들어옵니다. 또 규모가 좀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제 동료들 간에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무에서 배제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승진해서 차별을 둔다든가 이런 다양한 내용들의 상담이 오고 있죠.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어서 그럼 예전에는 없었던 직장 내 괴롭힘 뭐가 있을까요? 예전에는 없었던 것은 아닌데요. 코로나가 이제 좀 지속되면서 조금 더 많이 늘어난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직장 내 괴롭힘을 통해서 한 노동자가 자진해서 이제 사퇴하게, 사직하게 만드는 이런 형태의 괴롭힘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있으면서 이제 각 기업들이 정부에서 지원금을 많이 받거든요. 그중에 이제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고용유지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이 고용이 불안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영이 악화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인 고용을 배제하는 그러니까 소위 해고를 시키지 않는 사업장에 이제 지급을 하는 지원금인데 이런 지원금을 받게 되면 지원금을 받은 기간과 그 이후 1개월 정도는 임의적인 고용 조정을 하지 못하도록 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해고나 권고사직 이런 것들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고용지원금은 이제 다 받고 그다음에 정리해고를 시키지는 못하니까 특정 노동자들을 지정해서 업무적으로 이제 계속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인간적인 모욕적인 발언들을 지속한다든가 아니면 계속적인 감시를 해서 계속 원래는 가능했었던 일들인데 갑자기 금퇴 관리를 되게 빡빡하게 진행해서 징계를 준다든가 이런 식의 행위들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스스로 사직하게 만드는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죠. 2년이 지금 다 됐다고 들었는데 주요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앞서도 좀 정의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법이 이제 직장에서의 위계 등을 이유로 해서 노동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거나 아니면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이제 금지하고 있는 건데 사업장에서 이제 이러한 행위들이 발생을 하면 사업주 그러니까 사용자가 이런 것들을 신고받은 즉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하는 노동자나 신고를 한 사람 이제 이걸 통틀어서 피해 근로자 등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피해 근로자 등이 이제 불이익한 조치나 2차 피해에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조사를 다 했는데 정말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그 가해자 이제 행위자라는 거 이야기하는데 그 행위자에 대해서 이제 일정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되고요. 다만 이제 이런 조치들을 취할 때 피해 근로자의 이제 의견을 청취해서 그 의견에 따라서 이제 좀 조치를 취해야 되고요. 또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이제 인정이 된다면 그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뭐 유급휴가를 주거나 배치 전환을 하거나 이런 식의 추가적인 조치들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했는데 인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인정이 됐건 안 됐건 신고를 했거나 아니면 피해 근로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제주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좀 줄고 있나요? 통계적인 수치로는 뭐 줄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유의미한 수치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 2년 시행된 지 이제 2년인데 사실은 그 전부터도 관행적으로 뭐 태움이라든가 아니면 신입 길들이기 이런 식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초반에 직장 내 괴롭힘 법이 시행되니까 좀 많이 몰렸던 경향이 있는 것이죠. 상담도 몰리고 신고도 몰리고 그런데 이제 2년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은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사실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상당한 기간 피해자가 참다가 고민하고 참다가 이제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줄어든 수치를 가지고 줄어들었다 보기는 어렵고요. 또 더불어서 이 직장 내 괴롭힘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이 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도 이제 4인 미만 4인 이하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법 적용이 아예 안 되고 있어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줄었다 이거는 별로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는 10월부터 이 법이 또 개정이 된다고 들었는데 그럼 직장 내 괴롭힘을 혹시 당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직장 내 괴롭힘을 우선 당하고 있다면 우선 기본적으로는 사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원칙인데 사내에서 해결이 안 된다 또는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였다. 이런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직장 내 괴롭힘을 내가 당했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시기 전에 내가 당한 행위들에 대해서 녹음이나 녹취 가능하시다면 촬영을 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사건을 이제 일목요연하게 기록을 하셔서 보관하시거나 아니면 동료들에게 아니면 가족들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괴롭힘을 당했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